충정시록 사십팔고 충정 십팔 년 칠월 칠일 을 해 여덟 번째 기사 천오백 이십팔 년 명가정 이년 영의정 남근에게 전교하기를 외인의 초사에 이르기를 오두두는 곧 본국의 땅인데 여덟 명이 타고 있는 조선의 표루선 한 척에 면포 일백필이 실려 있었으므로 대내전에게 송환시켰으니 머지않아 본국에서 반드시 쇠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이 올 때를 기다려서 물어본다면 우리가 조공하러 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 하였다는데 이제 다시 조선에 표루되어 정박한 지 어느 때쯤이냐고 물으라 또 우리나라 사람이 표루되었다는 말은 비록 믿을 수 없으나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으니 바닷가 각도의 하사에 묻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비록 표루된 자가 있더라도 편장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을 배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망고다라에 묻기를 중림이란 왜이니 이곳의 포로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한 말을 다 말하였으니 너도 정직하게 말하라 하고 중림에게도 이렇게 묻는다면 반드시 정직하게 말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며 남건이 회개하기를 상해분부가 과연 지당합니다. 처음 중림에게 묻기를 너와 함께 배를 탔던 자들을 편장이 모두 잡아 바쳤으니 너는 숨길 필요가 없다 하였더니 중림이 곧 내가 정직하게 말하겠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표루선에 대하여는 상해분부대로 하여 묻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징조시록 48권 징조 18년 7월 28일 아 7월 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승지 최소건이 아래기를 오늘 망고다라 등을 주문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기고 자복하지 않을 경우 형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린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징조시록 48권 징조 18년 7월 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아래기를 유님 심의손 한필 등은 유래 따라 정죄에 하소서하고 또 이세응의 일을 아래였다. 헌두가 아래기를 황해 경기 양도의 외적이 여러 날 동안 머물면서 상선 등을 검약한 일에 대하여는 그 대기는 서로 비슷한데 이제 선주를 추구하라는 전지를 보니 소세형의 추사와는 크게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전지를 고쳐 받을게 하소서하고 대간이 또 아래기를 소세형의 일은 과연 병수사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직책상 병수사의 임무를 띄었는데도 공제로 조율하는 것이 불가하다여 파직만 시켰으니 고신을 빼하소서. 이제 성전을 보건대 경기 황해 강원 등 도의의 감사도 만약 사변을 당하여 조치를 잘못하였을 경우 마당에 이뤄서 조율하여 하는데 삼두감사가 병수사의 임무를 겸하고서도 방수에 대한 일을 잘 조치하지 못하였다면 만호 첨사 등을 누가 검거하겠으며 무비에 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이것으로 정법을 삼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윤희에 대한 일은 군율를 중의역에서 그런 것이리라. 그러나 윤희은 직접 싸우다가 패군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분방하고 있었으니 이는 조치를 잘못하여 패군한 것이어서 이미 짐작으로 정죄한 것이니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심의 손 한필 등의 죄는 성이 함락되고 장수가 살해된 경우와는 견질 수 없으므로 이미 사의형을 감아 정죄하였으니 역시 개정할 수 없다. 소세형의 일에 대하이나 대신들과 의논하며 군사를 걸어친 것으로 정료를 하고 거기다 파직을 다하라니 이에 거치는 것이 가하다. 또 삼도의 군사 김의 대하의 연호도 이미 대신과 의정하였으니 갑자기 개정하는 것은 운송하지 못하다. 손주를 추구하라는 전지는 개정하여 받들게 하는 것이 가하다. 나머지는 모두 윤희하지 않는다 하였다. 대간이 또 윤희동의 일을 아뢰였으나 다르지 않았다. 준조 7월 48권 중정 18년 7월 3일 병자 세 번째 개사 유관을 황해도 관절사로 삼았다. 준조 7월 48권 중정 18년 7월 9일 정축 첫 번째 개사 장원에 전교하기를 망고다라의 초사에 중국 사람을 둔 곳이 육지에서 내려 걸식하던 곳과 12호 1거리고 네 개의 작은 섬을 지나 다섯 번째의 섬이다 했는데 필시 황해도 지방일 것인데 이제 이미 일개월이 경과하였으니 생존하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비록 작게 하여 그들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송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유치시킬 수도 없으니 처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고서도 사람을 지켜 찾지 않는 것은 또한 미안한 일이니 본도의 변장으로 하여금 가서 찾게 하는 여부에 대하여 영의적 남권에게 의논하라. 또 외인들에 대하여는 우선 형초하지 말고 평문하는 것이 가하다하며 남권이 의논하여 아르기라. 외인들이 한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해도 해버려 둔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으니 살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비록 찾아 나선다 하더라도 무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버려졌다는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그런 말을 들었으니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상위 본부가 치당하십니다. 본부의 진정으로 하여금 배를 정지하여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등을 수색한 뒤 그 유무를 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외인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라. 중국 사람이 해도에 버려진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다 하여 다행히 풀이라도 먹고 살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 선정관 요명은 및 한어 외어 통사 각 일인을 보내어 찾게 하도록 하라. 지금 감사는 채직되고 도사 혼자 있으니 도사가 많이 진장에게 입문한 뒤에 찾는 다음 일이 지체될 것이니 선정관은 도사와 함께 바로 외인이 바다에 내려놓았다는 곳에 이르러 진장을 양정하여 바다로 들여보내어 찾게 한 뒤 바다로 들어간 선척의 수와 일시를 선정관에 치게 하도록 할 일로 속히 황해도 도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진짜 실효 사십일 권중료 십팔 년 칠월 십일 무회차판 대기사 정부 당상 병조 당상을 불러 예골하게 하였다. 찬교하기라 군정은 절로 그율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일을 해이하게 하였으면 안 된다. 대관이 처음 따로 신법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아래였으나 내 뜻은 관찰사는 변장의 경우와 같지 않으므로 소세양의 죄를 단지 이렇게 결단한 것인데 이제 다시 생각하여 보니 군법은 대명률에 실린 것보다 더 엄하게 해도 해이해질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대명률보다 낮추는 경우에려 당연히 대관이 아랜 바와 같이 다른 법을 세우지 말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주의 주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또 내가 즉위한 지가 이미 십팔년인데 가까운 곳의 능은 혹 참배하였지만 먼 곳의 능에는 매양일 때문에 참배하러 가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심이 매한하다. 성중께서는 20년 죄의하면서 몬데 있는 능을 두 번이나 참배하였는데 나는 이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마당이 일 없을 대로 텀다 거행하여 하겠다. 다음 달 초에 데이비전께서 화나시고 나면 일이 없을 때라고 할 만하다. 근래 제 한제가 있었으나 경기관절사의 서장에 비가 알맞게 내렸으므로 타들어가던 곡식 싹이 다시 살아났다 하니 금년의 농사가 풍년이 될지라도 풍년을 못 될지라도 완전히 실롱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제는 노력절하던 외변도 없어졌으므로 변장을 시켜 날마다 근신화에 조치하게 하면 되는 것이니 금년에는 능에 참배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배할 때 수행하는 군사를 부를 적에는 반드시 먼도의 사람까지 부를 것이 없이 충청도 경기도 등 가까운 곳에 군사를 부르는 것이 가하다. 식거에 관한 일은 밤에 거둥하게 될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늦이 거둥하여 일찍 들어갈 경우에는 없애도 된다. 교량과 도로에 대하여는 또한 확장하에 넓힐 필요 없이 인마만 통행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이 일은 10월에 거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금년은 철이 빠르니 9월 15일에 거행하는 것이 가하다. 그늘 대간의 상수의 교열에 관한 말이 있었는데 성중조 적에는 자주 시행하였으므로 군사들이 그 일에 대하여 고달픔을 느낄 겨를이 없어 양식을 싸가지고 출동하게 하기가 쉬웠지만 지금 시행하지 않은 지 오래므로 군사들이 병사를 모르고 있다. 동산 서산에서 수렵할 때는 장수를 시켜하기도 하고 친이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능에 참배하는 일일 것이다. 함의 삼공 및 병조 당상 등이 아래기라. 군정은 진작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신법을 세우면 국법을 모르게 되어 법이 해이해지게 된다는 상해본부는 매우 지당하신 말씀이고 대간이 아랜 바 또한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아랜 것은 황해, 강원, 경기 등 도의 관찰사는 병수사를 겸했지만 다른 도에는 겸하지 않았으므로 이 도의 관찰사는 직접 책임을 담당한 병수사의 경우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등의 의견은 변장의 이율로 과제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 능에 참배하는 일에 관하여는 늘 성념을 해이하게 하지 않으셔 매양 하문하였는데 즉위한 처음에는 백성이 곰패하였으므로 즉시 그행하지 못하였고 금년에는 풍년이 들지 않았으므로 과연 그행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금년의 한절은 경기도가 더욱 심했고 또 장마까지 겹쳤었으니 이달 22일경에 농사의 형지를 살펴본 뒤 신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그행하는 것이 매우 확당하겠습니다. 또 대열은 하여야 할 일인데 금년에는 그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시끄는 밤의 거둥대 길 양쪽에 횃불을 쭉 세우는 일을 말한다. 진조치로 48권 중조 18년 7월 11일 김여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유님 등의 일을 가지고 여섯 번 아래였으나 따르지 않다. 진조치로 48권 중조 18년 7월 12일 경친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유님 등의 일을 가지고 여섯 번 아래였으나 따르지 않자 이어 자자를 올리기를 임금의 법은 실로 공공의 명기이니 반드시 굳게 유지하여 백성에게 믿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세에 따라 높였다 낮추었다 하거나 언중에 따라 경하게 했다 중하게 했다 하면 상불이 드러나지 않고 백성에게는 정해진 뜻이 없게 되어 나라가 망하는 법입니다. 지난번 충청도에서 패배당한 수치는 실로 나라에 관계되는 것으로 조야가 분노를 떨고 장사들이 팔을 저으며 분해하고 있었으니 비록 전하께서 혁연히 위험 있는 결단을 보이시어 법의 획일성을 보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 사람의 마음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고 사졸들이 해이했을까 두려운 일인데 도리어 조용히 조관을 보내어 자세히 조사를 하고 핑계하면서 십여일을 미루어오면서 아직도 잡아다가 신문하지 않으시니 왕자의 위험으로 다스리는 도의에 이미 어긋난 일입니다. 더구나 억사가 이미 갖춰졌고 조율이 이미 정해져는데도 다시 용서하시는 사언을 베푸시려 하십니다. 임금의 믿어온 법은 비유하건대 사시와 같은 것으로 법을 굽혀 사언을 따르는 것은 비록 순인금 같은 대의성으로서도 아버지인 고수를 위하여 행하지 않았던 일인데 전하께서 조종 공과의 명기를 친척을 위하여 사언을 베푸시는 데 쓰시려 하십니까? 현무 황제는 한나라의 중주였지만 그래도 누이의 아들을 군법으로 결단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배웠는데 어찌 전하의 성명함으로 언어를 끊고 법을 베푸는 아름다움이 도리어 이에 부끄러움이 있단 말입니까? 유님은 몸소 임금의 극진한 부탁을 받았으니 방비와 응변하는 대책에 있어 진실로 마음을 다하였어야 합니다. 외적이 친가에 왔을 때 조종의 하유가 이르지 않는 날이 없었건만 평상시 비유에 대하여 계책을 세울 줄을 전혀 몰랐으므로 갑자기 부를 나눠 분방함에 있었어도 선택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래야 군사의 항우에 기강이 없고 진퇴를 멋대로 함으로써 마침내 전선에 폐물당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니 말함에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절도를 몰라서 이런 패배를 당하였는데 게다가 폐곤한 소식을 듣고서도 속수무책으로 권하지 않았으니 죄에 의가하여 열문을 조사해보면 죄는 무겁고 유론 가볍습니다. 전하께서 천조한 이래 그 아래 사람이 비유를 잘못한 것 때문에 주수로서 죄를 받은 자를 갑자기 다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유님 한 사람만 그 유를 쓰지 않으려 하시니 이것이 실로 중애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심은손 한필은 비록 시정의 무례안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장의 지위를 받았으면 마당의 죽음으로써 적을 방어해야 하는데 한 번 하천은 외적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먼저 퇴각하여 달아났으니 죄 없는 사람들이 죄악을 당한 것은 오로지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가령 유님이 조금이라도 주장의 채통을 알았다면 이 두 놈의 머리로 베어 장대에 매어 달아 군사의 사기를 악량시키고 죄 역시 죽은 원혼을 위로했어야 합니다. 이제 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종에서 이 두 놈을 사형에 차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 이는 결단과 손톱만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참가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치우치게 사은에만 얽매여 따르지 마시고 대의에 입각하여 결단함으로써 근법을 바르셨어하니 찬교하기라. 이제 차자를 보며 군율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은 지당하다. 섬에 잡아다가 추문하지 않은 것은 표류되어 떠내려온 배가 무슨 배인지 몰랐었기 때문이었으며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며 유님은 다른 섬에서 부방하고 있었으니 비록 사은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한 것이 이뿐인데 어떻게 무거운 열을 가할 수 있겠는가? 심의손 한필 등의 유래에 대하여도 더 가중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중조시로 48고원 중종 18년 7월 1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광이 나아가다 중조시로 48고원 중종 18년 7월 1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삼궁을 불러 대관의 차자를 내리고 전교하기를 이번에 외적이 삼도를 횡행할 적에 조정의 상하가 누군들 통문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충청도에서 패군한 일은 군법에 의하여 주의해 준다면 변장일 경우에는 그 죄를 면하기 어렵지만 단 윤임의 일은 그 추 안을 살펴보건대 다른 곳에서 분방하고 있느라 조치를 잘못한 것뿐이므로 실종과 법의 경종을 참작하여 주의해 준 것이다. 이제 대관이 차자를 올렸고 시정도 논개하였으나 이미 장을 속하게 하였으니 다시 또 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차치하여 하겠는가? 또 심의손 한필은 육지에서 패군한 경우와는 같지 않은 것으로 그 실정을 살펴보건대 군인들이 두려워 겁을 먹고 물로 뛰어든 것을 외구가 창으로 찔러 패군한 것이므로 이미 사형을 감하고 먼 곳으로 유배 보냈는데 이제 만약 기필꽃 가론하려 한다면 절도에다 안채시키는 것이 없다 하겠는가? 대관이 또한 황의 경기, 첨사, 만호 등을 잡아다 주문하기를 청하니 이는 진실로 따라야 하겠으나 단 변장을 일시에 잡아오는 것은 불가하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며 삼공의 의논 드리기를 유님이 전해받은 죄는 또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단 대관이 합사로 유래에 의하여 죄주기를 청하는 것은 변장이 조치를 잘못하게 되면 의뢰군으로 취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대관은 반드시 유님의 죄가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다르다고 여겨서 아랜 것일 것입니다. 변장이 조치를 잘못하면 의뢰에 따라 죄 받는 것은 전부터 모두 그렇게 하여 온 것이오 유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장을 속하라는 일로 이미 상의 연청을 받았습니다. 심의손 등은 유님의 예가 아닌 것으로 장수가 진해 임하여 처치한다면 즉시 군율에 의하여 참수해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조정에서 주문한 일이라 반드시 군율을 쓸 것은 없습니다. 신등은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득이 크니 이미 결정하여 죄 중자를 다시 군율로 조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님과 비교하여 경종의 차이가 없이 취재하는 것은 역시 불가한 것이지만 절도에 안치시키는 것은 과정한 것 같습니다. 무릇 군사를 최종에서 충군시키는 것이 예인데 의선 등이 분배된 것은 방어가 긴급한 것이 아니니 마등이 방어가 가장 긴급한 황한 한 것으로 고쳐 분배시키는 것이 가합니다. 황해도 충청도 등의 수령, 첨사, 만호가 당초의 외선의 소재를 몰랐고 또 조치할 바를 몰라서 이번에 패군하는 일을 초래하였는데 단 황해도는 처음 감사를 주문하여 감사 역시 이미 주의를 받았으며 다른 도의 경우에는 이미 주의를 받아 재직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경기도의 첨사, 만호 등 도마당 이 예의에 의하여 잡아다가 주문하여 정제하는 것이 가합니다. 아니 아랜 대로 하라. 찬교하였다. 진조시로서 18권 중족 18년 7월 13일 신사 세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여 아래기를 살리기 좋아하는 것이 제왕의 아름다운 득임을 신름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중대한 일에 관계된 자에게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을 표방하여 군법을 독려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당우 때에도 살리기 좋아하는 덕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형에 역시 대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의 손 한필은 비록 미천한 자이기는 하나 이리 국가의 전망에 관계되었으니 용서하는 것은 불가하며 따라서 군법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서 죽을 각오로 싸우려 하겠습니까 대신들의 운연을 듣건데 그들에게 사형을 감으라고 했는데 신등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라. 만약 임시하여 즉시 군법을 시행하여 보였다면 그만이겠지만 지금은 추가의 장 1백의 먼 곳에 충군하는 것으로 결제하여다. 단 배수가 편한 곳인 것 같으므로 몬도의 방어가 긴급한 곳으로 고쳐 분배하여다. 함의 대간이 또 네 번 아래였으나 다르지 않았다. 중조 7월 48군 중종 18년 7월 13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승지 김희숙 아르기를 경년대 대간이 아랜 임시무소 후 이 억선에 대한 일은 어떻게 처리하랄까 하니 모두 채직하라. 찬교하였다. 중조 7월 48군 중종 18년 7월 13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중조 7월 48군 중종 18년 7월 14일 임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의 심의손 한필 등의 일을 가지고 네 번 아래고 또 이 세 응의 일을 아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또 아르기를 지금 듣건대 김교영을 공조 찬판으로 삼는다 하는데 김교영은 전에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병이 많다는 것으로 정사했기 때문에 채직을 명하였었다. 이때 공조가 비록 일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체에 합당하지 않은 채직식 기술사에서나 유나하지 않았다. 중조 7월 48군 중종 18년 7월 14일 임오 두 번째 기사 윤임을 경기도 화량에 충군하다. 중조 7월 48군 중종 18년 7월 14일 임오 세 번째 기사 김교영을 공조 찬판으로 조옥군을 경기도 관찰사로 윤인경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소세리항을 동부승지로 아 윤인경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소세리항을 동부승지로 민수천을 홍문관직 재학으로 조환표를 사관한 사관으로 표빙을 의정부 사인으로 김본을 시강원 문학으로 삼았다. 중조 7월 48군 중조 18년 7월 1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의 심의순 한필 등의 일을 매번 아래고 이어 차자를 올리기를 봄에는 만물을 살리고 겨울에는 죽이는 것은 하늘의 도우이며 인으로 기르고 의로 형벌하는 것은 임금의 도우인데 임금이 정체를 함에 있어 인으로 기를 줄만 알고 의로 형벌할 줄 모른다면 있는 하늘의 도우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심의순 한필이 패군한 죄는 군류를 상과해 보면 사행에 해당하는데도 천하께서 특별히 용서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대저 전쟁은 사지임으로 두려운 군법이 없다면 그 누가 시석을 무릅쓰고 죽음을 감수하려 하겠습니까. 예로부터 임금은 반드시 군유를 엄하게 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였으니 생각한 것이 어찌 깊고도 원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죄가 일신의 잘못을 거치고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한 경우에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입각하여 용서할 수도 있겠으나 심의순 등은 이리 국가에 관계되어 그 정상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고식적인 사언을 써서 상령을 배함으로써 만맥성으로 하여금 해이하게 하십니까. 국가의 형세가 점점 위축되어가는 조짐이 실로 이 일에 달려있으니 어찌 위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비록 장사치들이라고는 하나 이미 장수의 명을 받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을 치기 위하여 달려갔다가 풍성만 듣고 먼저 도망하여 군사를 걸어찼는데 또 어찌 사람이 한미하다 핑계하여 군법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 임금이 죄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놓아주지 않은 것은 법을 독려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하께서는 하늘의 도를 채득하시어 형을 내려야 할 사람의 형벌을 내리고 구관 온정으로 인을 삼지 마실 것이며 군정을 밝게 수거함으로써 무력을 강하게 하여 변경으로 하여금 경보가 없게 하시면 구군이 길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고 또 이세응의 일을 아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심의선 등이 패배한 일은 군조로의 사망에만 관련된 불이 아니라 크게 국가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산면으로 적을 받는 위치이므로 지금은 비록 태평하다고 하나 변방의 근심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안도, 함경도 등은 변방의 근심이 오래지 않아 반드시 생길 것이므로 조정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군일대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전쟁에 나아가 사력을 다하겠습니까? 만약 패배한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긴급 피분하려기를 대간이 아랜 군정의 해의에 관한 일은 지당한 말입니다. 심의선 등의 이 일에 대하여는 주장이 패군한 뒤 즉시 군법에 의하여 사명하였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상의 살리기 좋아하시는 덕에 입각하여 본다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애초에 가명하지 않았어야 하고 개복할 때 그 증상을 보아만 감형할 만하면 감형해주고 감형해서는 안 될 만하면 감형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조율하여 있게 했을 때 즉시 감형하는 조치를 취했으니 이는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영사 이의 요청은 아래기를 대간이 아랜 반은 초복에서부터 제복 삼복에 이르기까지 노차 거절을 의논하여 군룰에 의하여 주의주려는 의도였어 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이미 결정하여 먼 것으로 입회하였으니 이제 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진주시로 48권 진주 18년 7월 16일 값신 두 번째 개사 대간이 합사해 심의손 한필 등의 일을 요섯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이세응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진주시로 48권 진주 18년 7월 17일을 의료 첫 번째 개사 대간이 합사해 심의손 한필 등의 일을 세 번 아뢰고 또 이세응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심의손 등의 조사를 보니 즉시 진무 김극한 등을 시켜 구원선을 보내줄 일로 주장에게 치부하였다 하고 김극한은 술시의 싸움이 끝났으므로 초경에 치부하였다 하니 그간의 지속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단 일죄는 끝까지 추열하지 않고 결단하기는 불가하니 금부라의 검 나장을 보내어 김극한 등을 잡아오게 하여 추문하는 것이 가하다. 잡아다가 추문하는 동안에는 대간은 물러가서 명을 기다리는 것이 가하다. 성률은 재직시키는 것이 가하고 이 형신의 당상 가자는 개정하의 실직에 성서하는 것이 가하다.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주시로 48권 중중 18년 7월 18일 병수로 첫 번째 개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도권 심사수니 그래 이마에 아르기를 성균관 박사 김초가 불교를 비방하는 소를 울리자 왕이 노하여 죽이려 하였으나 명분이 없어 주저하였는데 좌대은 이첨이 아르기를 태족 이래 대대로 불법을 승신해 왔는데 이제 김초가 이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선왕의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주해준 다음에 명분 없음을 뭐 관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왕이 옳게 여겨졌습니다. 이첨 또한 사문의 선비로서 이단이 오도의 해가 되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테인데 도리어 정론을 주장하는 선비에게 주의를 가하려 하였으니 이는 위로 불교를 승상한 임금이 있고 아래로는 풍속의 승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첨이 감히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임금은 승상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정탁 또한 병주초랑으로서 소를 올려 김초가 옳다는 것을 힘써 말하였으니 설리와 인심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의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징간 한 형료는 아래기라 고려의 태주가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얻었다고 여겼는데 이 때문에 상하가 높이 받들어 습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첨은 장원급제하였고 한때의 문사로 이끌어져 마침내 달관이 되었으며 호를 쌍매당이라고 하였으나 습속의 젖음을 면치 못하여 부처 받들기라 더욱 독실이 하였으므로 한때의 명망이 중요한 선비들도 모두 미혹되어 신봉하였습니다. 고려의 성종은 역시 오진 임금이었습니다. 만 부처를 믿는 한가지만은 오히려 탈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첨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매우 부부로운 일로 반드시 극론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정탁, 정몽주 등이 소를 올려 이단의 논리가 그르다는 것을 논화하면서 김초의 의논을 비호하였으나 반면 이첨의 말의 잘못은 공박하지 않았으니 이는 곡속의 숭상에 젖어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래하여 이색은 일대의 문사로서 우리나라 이학의 원조였고 또한 중국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배운 말을 폈었지만 그가 지은 글에 부처는 대성인이다 하였으니 불교에 미혹되어 신봉한 뜻을 또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위에 있는 자가 먼저 숭상한 말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불교 노자의 도가 쇠퇴하여져서 상하를 막론하고 숭봉하는 뜻이 없습니다만 예로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불로가 성하면 오도가 쇠했고 오도가 성하면 불로가 쇠하여 서로 소장하였으니 처음 시작될 때 마가 그치게 하는 방법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조시로 사십팔군 증조 십팔년 칠월 십팔의 병술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이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증조시로 사십팔군 증조 십팔년 칠월 십구일 정해 첫번째 기사 대제학 이행이 아래기를 경사에 관한 책은 인쇄하여 반포하고 있지만 근래 문장과 일이 매우 허소합니다. 문장은 한유 유 종원 만한 이가 없고 신은 이백 두부 소식 환 정견만한 이가 없으니 교수관으로 하여금 많이 인쇄하게 하는 한편 없는 책은 통사로 하여금 사오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진조시로 사십팔군 증정 십팔년 칠월 십구일 정해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이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진조사란 윤 무적은 그 아비 처빙이 목사 이 간훈의 남형에 의하여 죽었는데 검시와 추문한 일이 모두 공평하지 않았다고 누차 본부에 정장하였습니다. 지금도 근데 처빙이 남형에 의하여 죽은 것이 분명하니 이 원관을 지게 있게 하면서 추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파직시키고 추문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이 원관은 그 인물이 쓸만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이 일은 중대한 일이니 파직시키고 추문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 7월 48권 증정 18년 7월 20일 무자 첫번째 기사 상의 대비전에 무난하다. 진조 7월 48권 증정 18년 7월 20일 무자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이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 7월 48권 증정 18년 7월 20일 무자 세번째 기사 중통도 수사 황첨이 장계하기를 포작한 최잉송 등이 고기잡는 이로 가위의 덕도에 들어갔다가 팔명의 패선인이 섬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배에 싣고 왔습니다. 진이 그들에게 손수 사연을 써서 진정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써 올리기를 중국의 영파부 정혜연 용두장의 가염정으로 황제가 삼근 야릉 넷을 구호함으로 이를 굽다가 나무가 무들어서 소금 굽는 연호에서 시선을 내어 해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었는데 가정 2년 6월 28일 캄캄한 밤에 불찍한 풍랑을 만나 작은 배가 바람에 불러 밀려갔다가 산에 다 부서졌으며 10명 가운데 8명만이 목숨을 보존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중국 사람인지 외인인지를 판별할 수가 없으므로 출문하기 위하여 임천 서천 등 고울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였는데 황침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라 서장의 사연을 보면 중국 사람 같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사람인지 외인인지 분명히 판별하지 않았으니 선정관 이수진을 보내어 한악통사 일인을 데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나아온 곳으로 가도록 하라 외통사를 데리고 가는 일에 대하여는 충청도에 본래 외통사가 있으니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올 때는 후하게 대우하여 다치지 않게 할 것이오 또 압송군을 엄하게 하여 군위를 보이는 것이 가하다 이수진 등은 그 사람들에게 묻기를 당초에 몇 사람이 나왔으며 여기에 온 사람은 몇이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몇인가 하며 만약 암호 암호는 아무 곳에 있다 하거든 즉시 가서 생파해 치게 하도록 하고 만약 죽었거든 그 핵으로 육지로 내 온 뒤에 장계할 대로 수사에게 하사하는 것이 가하다 하며 정원의 의논하여 아래기라 근래 외변 때문에 자주 선정관을 보냈으므로 용로가 피피하였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 이보다 더 심할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데려온 사람들이 전부 사람인지 외인인지를 아직 판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좍인의 힘으로도 오히려 배에 실어 데리고 와 이미 육로로 나왔으며 수사도 이미 기성시켰을 것입니다 만약 군계에 관한 중대한 일이라면 용로가 비록 피피하여 다르지라도 헤아릴 것이 없겠지만 이는 그리 심하게 긴급하지 않은 일이니 한학 통사만 보내드리고 오게 하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아니 장계하기라 통사는 선정관과 같지 못하여 반드시 수사의 지위를 따라야 함으로 제때 올라오게 할 수 없을까 염려스럽다 또 수사가 반드시 압령할 수령을 선정관에 올려보낼 것인데 그렇게 되면 농시인 지금의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선정관을 시키되 치도를 하여 용로를 피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또 포작인 등이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겁내어 위축되지 않은 채 배에 실고 왔으니 공이 없지 않다 군공의 등재를 마련하여 아랄 일로 또한 어울러 하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폐선이는 배가 부서져 표류한 사람이고 시선은 나무하러 가는 배로 말한다 중조 7월 48권 중종 18년 7월 21일 무전 네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1월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 7월 48권 중종 18년 7월 21일 개축 첫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1월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 7월 48권 중종 18년 7월 21일 개축 두번째 기사 유윤덕을 사헌부장령으로 어영준원 의정부 검상으로 삼았다 중조 7월 48권 중종 18년 7월 21일 개축 세번째 기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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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6. 6. 6. 7. 지난해의 예의에 의하여 특별히 하사하는 미두 및 찬물 가운데 수목을 양감하여 급여함으로써 조금쯤 그들의 마음을 위안시키고 이어 말하기를 임신년의 조약은 검색과 같이 굳은 것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대마도 또한 모름지게 굳게 이 조약을 지켜야 화호가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 번 독려되면 다시 무엇을 지키겠는가? 이제 대마도에 대해 특별히 하사하는 물품이 있는데 이는 또한 국왕의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여 선의사를 시켜 종용히 말하게 하면서 그들의 뜻을 살피게 하는 것이었다 하였다. 지금 대전의 원액 외에 더 설치한 숫자가 원액보다 많으니 이제 군직을 다시 마련할 적에 그 숫자를 정하리까 원액 외의 숫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조가 감히 마음대로 편의에 의하여 할 수 없으므로 감히 아래는 것이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삼공에게 전교하기라 이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무릇 이런 마땅히 양감하여 하는 것이니 병조의 청을 따르는 것이 가하다. 병조판사가 아랜 일에 대하여 또한 모름지게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삼공이 의논하여 아래기라. 정로위는 본 뒤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 수가 1,500이나 되므로 보인이 부족한 것입니다. 신등의 의견은 비록 대전에 없더라도 원액 외의 숫자는 마땅히 여우 외의의 정병으로 정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바이아로 군적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니 정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수군 아래기라 이제 군적을 마련하고 있으니 원액 외의 숫자에 대하여는 모두 취재하여 들게 한다면 군적이 또한 정제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지금 군적을 마련할 때 원액 외의 숫자에 대하여는 모두 취재하여 들게 한다면 군적을 마련하기가 매우 좋을 것이다. 단 6천여 명을 하루아침에 취재하여 던다면 소유가일까 염려스러우니 지금부터는 상중이거나 유구한 사람이 있는 경우 병조에서 충처하지 않는다면 절로 원액 수에 이르게 둘 것이다. 또 정로위, 별시위 등 모두 군사이니 정병이라면 비록 원액 외의에 더 두드라도 해로우 것이 없으리라 하였다. 신조 7월 48일 권중정 18년 7월 20일의 개축 6번째 개사 대간이 전의 1월 아래였으나 연화하지 않다. 신조 7월 48일 권중정 18년 7월 25일 개사 첫번째 개사 대간이 전의 1월 아래고 또 아래기를 함경도 전마사 이 장길은 소행이 아름답지 못하였으니 동서반의 직업을 받은 것도 이미 불가하거든 하물며 전마의 중임이겠습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보내되면 각국의 수령들이 역시 반드시 경솔하게 대우할 것이니 이는 왕명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각도의 제3경차관을 임명할 때는 가당한 사람을 가리고 아울러 어사의 결함까지 주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없다 하리까 아니 장교하기라. 이 장길은 비록 물론이 있으나 이미 동서반의 직을 제수 받았거든. 합류 북도 전마사이겠는가? 마땅히 무신놀 보내야 하는 것이니 개정할 수 없다. 제3경차관의 일에 대하여는 아랜 대로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저 7월 48분 중료 18년 7월 25일은 의리사 두 번째 기사 남건이 의논 드리기를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해도에 표류되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니 우대하여 해송하려 하시는 상의 뜻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 피로되어 다가오고 도망온 자들은 모두 중국 사람이기에 그들을 대우하는 일은 가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지은 4여 건이 누추하지 않으니 이곳에 관사를 정하여 묶여하는 것이 또한 가합니다. 단 구삼 등은 강남 지방에서 생장하였으니 의복과 음식을 반드시 풍성하고 두텁게 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추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강복 사람과는 전혀 다를 것이므로 그 예사하는 의복 및 공개하는 물품을 마땅히 평상시에 언정과는 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해사로 하여금 때때로 감금하게 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리된 신고를 있게 하여 주시면 매우 다양한 일이겠습니다. 취초할 때에는 예조 당상, 승문원 제조, 의금부 당상 각 1원씩 4여 건에 모여 주문하는 것이 온편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요청은 의논 드리기를 전에 포로되었다가 도망쳐온 중국 사람은 4여 건에 머물게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러나 4여 건은 좋고 유추하니 올라가는 중국 사람을 태평간 두목방에 맞아들이고 무궐적에 접대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우대하는 언전을 베푸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표류되어 온 이유를 주문할 때는 대신 일인 예조 당상 승문은 제조와 함께 예조가 예 나아가 같이의 논하에 주문하도록 하소서 근부 당상의 경우는 이 일이 추국하는 일이 아니니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건기는 의논 드리기를 이번 이 중국 사람들은 마땅히 특별히 한 이해로 대우하여 하니 태평간 두목방에 거쳐 하게 하는 것도 해로울 것이 없을 듯 합니다. 그들이 표류한 원인을 주문할 때에는 예조 당상 승문은 제조로 하여금 예조에 나아가 주문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잔기하기란 영상의 의논을 따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전주 7월 48권 중조 18년 7월 2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충청도 포작인이 포획한 중국 사람 8명이 서울에 올라왔다. 장원에 전교하기란 중국 사람은 소금 굽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해산에 들어가 나무배다가 표류되어 왔다 하고 또 외인의 초사에는 중국 사람을 해도해 두었는데 영파부 정혜현 사람이다 하였으니 틀림없이 표류되어 왔을 리가 없을 것이다. 전라도 개본에는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의 옷을 입었고 배도 없었다 했으니 반드시 외선에 같이 타고 왔으면 속이는 것일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놈을 포로로 잡아 가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서면은 원정의 형식으로 추문하고 그대는 평문으로 표류되어 온 이유를 끝까지 휘문할 것이 가하다. 이런 뜻으로 남권에게 말하고 또 오늘 중으로 추문하겠는가에 대하였어도 아울러 물으라 하며 남권이 아래기를 중국 사람을 추문하는 절차에 대한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오늘 이미 서개를 받았고 내일은 취재하여 하는데 이제 큰 제사를 앞두고 추문하는 것은 부당할 것 같사오니 중국 사람들이 풍파에 시달린 노고가 풀리기를 기다려 다음 달 초 1일 제사를 행한 뒤에 추문하는 것이 온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린대로 하라. 장교하였다. 진정시로 48권 중종 18년 7월 28일 가보 두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 일을 하려 했으나 연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래기를 일본국 사신이 있는 곳에 공무역 면보 1,900여 동과 사금 면보까지 합치면 거의 2,000동이나 쌓여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늘 대마도의 일을 가타카이 해마다 나오니 국가에서 진실로 그들의 뜻을 따른다면 앉아서 그 폐단을 받게 되요 반드시 국가가 허약해질 것이고 끝내는 지탱할 수 없게 둘 것입니다. 더구나 공무역에 의해 그들에게서 사들인 물품은 모두 절실하게 소용되는 것이 아닌 데다가 2,000여 동의 면보는 일주일 일석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바로 세폐와 같은 것으로 끝에 가서는 그 폐해를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짱이 잔교하기를 일본국 사신의 공무역 미 사이하는 문뿐인 너무 번다하여 끝내는 지탱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에 대하여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였으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년에 오히려 1년도 오히려 지탱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해마다 나오는 것을 지탱하자면 과연 대간의 말과 같게 될 것이니 다시 이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의정부의 명하였다. 세폐는 매년 음력 10월에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지고 하는 공물을 말한다. 진주시로 49관 중종 18년 8월 1일에는 무술 첫 번째 기사 사직에 친제하고 근정전에서 음복을 행하였다. 여악을 썼다. 사직은 사는 토신의 신이고 직은 오곡의 신이다. 이 두 신을 제사하는 단을 말하기도 한다. 왕성애는 오른쪽 서쪽이고 이 재단할도 임금이 제주가 된다. 사직단은 태조 3년에 한승부 서부 인달방 곧 지금이 사직동의 털을 잡아 이듬해 증공했다. 진주시로 49관 중종 18년 8월 1일에는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세흥 김교행 장은 최승조 1월 아래고 연화하지 않았다. 대간은 사헌부와 사관은이 합칭이다. 또 사헌부 사관은이 관한 특히 사헌부의 대사헌 이하 지평까지와 사관은의 대사관 이하 정은까지 관한을 합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진주시로 49관 중종 18년 8월 1일에는 무술 세 번째 기사 남군 이우청 성균이 아래기라 오윤피를 이른 전에 이부가 종으로 군공 1등을 차지하였는데 그때 상격이 있었으니 그 전래대로 하소서하니 아린대로 하라 장기하였다. 남군 이우의 아래기라. 충청도에 나온 중국 사람을 신은 사로잡힌 사람과 그리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전의 하문에 따라 사여권에 두고 예조 당상, 근부 당상, 승문은 제조가 동좌하여 주문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조종의 의논은 사여권은 작은 관사인데 여러 세상이 드나드는 것은 사체에 있어 미안하니 정부나 예조 같은 곳에서 동좌하여 주문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데 신의 생각에도 정부에서는 안되겠고 예조에서 동좌하여 주문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한 이 중국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궁극기 따져묻자면 해가 저물어 기갈이 될 것이니 해사를 시켜 공개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예조에 주문한다면 예조가 스스로 그 일을 전장하게 될 것이니 신등을 참여하여 주문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니 잔계하기라 중국 사람을 추국하는 일은 사여권의 대청을 넓게 개조하였다 하므로 그곳에서 추국하라고 명하였으나 이제 아랜데로 예조에서 주문하도록 하라. 이 중국 사람은 아마도 외적에게 사로잡혀 함께 배를 타고 나온 사람들인 듯 한데 궁극히 따져물어서 그 연유를 조사하라. 영상과 근부 예조의 당상이 동좌하여 추국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개의 일은 아랜데로 하라 하였다. 예조 당상은 예조 당상관이란 정상품의 상계이다. 이렇다면 동반의 통정 대부 서반의 절충장군 이상의 관원을 뜻하며 예조에서는 판사 찬판 참의가 각 일원이 당상관이 있다. 근부 당상은 의건부의 당상관이다. 의건부는 임금의 명을 받아 시국하는 일을 맡아하는 관아이다. 당상관으로는 판사, 지사, 동지사가 있는데 모두 타관이 겸직한다. 승문은 제조는 사대 교린의 문서를 맡은 정상품 아문으로 예조의 관할에 속하는데 타관이 겸직하는 제조를 두어 이 아문의 일을 다스리게 된다. 승문안에는 정일품인 의정들이 겸직하는 도제조와 종일품, 정일품, 종일품인 타관이 겸직하는 정수가 없는 제조와 정상품, 당상, 통정, 대부가 겸직하는 정수가 없는 부제조가 있는데 이 글에서 제조라 함은 도제조, 제조, 부제조를 통칭하는 것이다. 진저시로 49관 중정 18년 8월 1일 무술 네번째 기사 경기의 사례인 농사 작황에 관한 서장을 내리며 이르기를 경기의 농사는 태반이 부실하여 사리가 일찍 내리며 흉연될 것이 틀림없는데 배릉을 진행하는 일은 양예로 하더라도 교량 도로의 수리와 군사를 징발하는 일에 백성의 수고가 많을 것이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며 삼공이 회개하기를 상께서 저기하신 뒤로 가까운 능에는 다 참배하셨는데 아직 먼 능에 참배하지 않으신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임을 전일 함은하셨을 때 이미 아뢰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제가 매우 심하여 화곡이 뒤도 말랐으므로 비가 와서 조금 소생한다 해도 끝내 충실하게 되기 어려울 것이며 또 상대가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데 그동안 신은 여러 가지 일에 양예를 쓰더라도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을 것이니 올해는 배릉할 마땅한 때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아직 먼 능에 참배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널 미안하다는 것으로 경등이 이미 아는 일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농사가 부실함으로 강행하려 하면 백성이 매우 고달플 것이니 웃음 멈췄다가 풍련들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진주시로 49번 중종 18년 8월 2일 기현 첫 번째 개사 위관 남군과 근부당상 이항 등이 아르기라 충청도에서 사로잡은 중국 사람은 외적에게 사로잡혀 나온 사람 일터인데 이제 천문할 때에도 숨기고 바른대로 승복하지 않은 이는 외인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올 때 우리나라의 임무를 많이 헤쳤으므로 바른대로 승복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죄를 심하게 다스릴 것이라 염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용파부가 외변을 숨기고 주문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 부가 죄 받게 될 것도 염려됩니다. 심화를 상세히 묶고 나서 상국에 알려야 일이 매우 적절할 것이니 외인의 공초에 의가에 궁극히 따져서 숨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아린대로 하라 선교하였다. 진주시로 49번 중종 18년 8월 2일 기현 두 번째 개사 대간이 전의 1월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주시로 49번 중종 18년 8월 2일 기회 세 번째 개사 남건등이 아래기를 중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추문하기는 하였으나 다들 바른대로 승복하지 않고 소금을 고는 일 때문에 섬원에서 뗄나무를 베다 바람에 표류되었다고만 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전라도로 표류해간 중국 사람과 섬에 함께 있을 때 서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듯한데 전라도에서 사로잡은 중국 사람은 그를 알아서 사리를 조금 한다하니 올라온 뒤에 태평간의 반관청에 옮겨두고 이해를 밝혀 여러모로 깨를 내어 묻는다면 어찌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라 오늘 전라도에서 사로잡은 중국 사람은 이미 올라왔으니 가서 끝까지 묻되 끝내 승복하지 않거든 왜인가 면질하도록 하라 그러면 배를 함께 탔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중재 7월 49권 중재 18년 8월 2일 기현 네번째 게서 거학 유생을 정시하였다. 거학 유생은 성균관이나 사학 한성부의 중부 동부 소부 남부에 둔 학당으로서 학당에서 기가하며 수업하는 유생이다. 정시는 유생을 전쟁에 불러 시험하는 것으로 정시문과의 정시의 뜻과는 달라 과거가 아니라 장권이며 이 정시에 합격한 자에 의한 직부 복시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복시에 응할 수 있다. 급부는 직부 등 자격 중 일부의 점수를 줌을 말한다. 진조시로 49권 중재 18년 8월 3일 기현은 경단 첫 번째 게서 남건등이 전라도에서 사로잡힌 중국 사람이 공초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 아래기라. 왕량이 공초하기로 오래 적 외가 변방을 침범하였는데 영파부의 태수가 군사를 거느려 맞싸웠고 천호가 주의하여 많이 살해하였고 태수가 외선을 쳐서 빼앗았으니 외적이 달아나 풀숲에 숨었다가 염선 한 척을 훔쳐 밤에 달아났다는 것을 들어 안 뒤에 4일 만에 소금골 뗄나물을 베는 일 때문에 왕일 당일 반노 손칠 손낭 암낭가 장이 장칠 등과 약속하고 십인이 한 배 같이 타고 바다 가운데 있는 도화산 밑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사납게 불어 닷줄이 끊어졌으므로 표류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외선을 만나다. 송칠 장이는 물에 뛰어들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우리는 여러 날 굶주리다가 외적에게 놓아달라고 애걸하니 입은 옷을 쥐에다 빼앗고 섬에 방치하였는데 마침 귀국 사람을 만나서 나왔다 했습니다. 하였다. 남건등이 이어서 아래기라. 이번 중국 사람이 초사와 외인의 초사가 대개 서로 같으나 외인은 두 배가 각각 중국 사람 여덟 명을 실었다고 하는데 입은 중국 사람 열 명이라 하였습니다. 또 충청도에서 사려잡힌 중국 사람이 초사에는 바다 가운데 있는 대산에서 뗄나무를 베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화산이라고 하였고 중국 사람의 이름 가운데 서로 다른 것이 있으니 오늘 힐문화의 말이 다 지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아렌데로 하라. 전교하였다. 남건이 또 아래기라. 전에 충청도에서 사려잡힌 중국 사람에게는 관찰사가 옷 신을 갖추어서 엄연히 중국 사람이 채무가 있었으나 이번에 전라도에 사로잡힌 중국 사람에게는 관찰사가 배옷 하나만을 주었고 머리에 선 중림이 헐고 더러운 데다가 신도 없습니다. 통사가 도중에 집신을 얻어주었으나 보기에 매우 안 되었습니다. 전에 중국 사신 당고등이 나왔을 때 요동 두목등에게 옷을 주도록 허가했으므로 다 장면하였다가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두었다 하니 이것을 먼저 중국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갓과 신도 회사를 시켜 장만하여 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렌데로 하라. 장교하였다. 준조시로 49권 중룡 18년 8월 2, 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명에 의하여 중삭연을 거행하다. 준조시로 49권 중룡 18년 8월 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니 장교하기라 이 장기를 잃은 아렌데로 윤호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시로 49권 중룡 18년 8월 3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남건등이 아래기를 중국 사람이 공처한 것과 외인의 공처가 되기 서로 비슷하나 배에 관한 일이 서로 다릅니다. 하니 장교하기라 내 생각으로는 이미 외인을 사로잡았고 또 중국 사람을 찾아왔으므로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 중국에도 용파부의 병고가 있었으니 이번 중국 사람을 소환할 때에는 그 일을 주의다 말해야 할 듯하다. 내 생각으로는 중국 사람을 소환할 때 외인도 아울러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므로 내일 조종에 널리 의논하려 한 다음에 남건등이 아래기를 신등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곧 승문원을 시켜 특별히 주문을 짓게 하여 내달 안에 특별히 사신을 보내 때 주문에는 정윤겸이 참액한 외인의 수급과 황해들이 여러 섬에서 중국 사람을 찾아온 일도 아울러 적는 것이었다 압니까? 하니 장교하기라 대신한 인들이 아랜 것은 매우 마땅하나 내 신들이 혹 사로잡은 외인이 여기서 처리해야지 중국에 들여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름으로 의논을 모으고자 한다. 또 정윤겸이 목을 뱀 것도 위난 일이 아닌 일을 아울러 아려면 그 빛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많은 요동에만 이자한다면 전부터 숨기고 주문하지 않은 일이 있었으니 이번 일은 예보에다 곧바로 이자해야겠다 하였다. 진조 7월 49번 중종 18년 8월 3일 경자 5번째 기사 정시에 입격한 유생 김루에게 4분을 주고 정욱 이명규 2에게 3분을 주고 최흥윤 전권 전응정 송세이에게 2분을 주었다. 진조 7월 49번 중종 18년 8월 3일 경자 6번째 기사 햇머리가 찌다. 진조 7월 49번 중종 18년 8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비전이 경복궁으로 돌아왔다. 지난 겨울에 펜쳐나서 창경궁에 옮겨있다가 이제 나았음으로 돌아온 것이다. 대비는 성종 개비 자순 왕후 윤씨를 가리킨다. 진조 7월 49번 중종 18년 8월 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찬교하였다. 심의순 한필 등에 이른 대가는 주장에게 변고를 신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과는 추문하니 두 번 접전한 뒤에 이어 신보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리 너덜지기는 하였으나 전혀 신보하지 않은 이유는 아니다. 이 뜻을 대간에 말하라. 진조 7월 49번 중종 18년 8월 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찬교하였다. 이번 중국 사람과 외인의 이런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큼으로 중국에 들여보내는 이런 대신을 인견하여 의논하겠다. 진조 7월 49번 중종 18년 8월 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상의 사정들에 나아가고 영의정 남군 조의정 이유청 우의정 권균 호조판사 고용산 병조판사 홍수 공조판사 안윤덕 판윤 한형윤 조참찬 이행 의참찬 이항 형조판사 조우계상 이조판사 김극승 예조판사 륜언보가 입시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중국 사람과 외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하며 남군이 아르기를 신의 생각뿐이 아니라 전이 정부가 합자하였을 때 충청도 수사 황치미 개본이 온 것을 듣고 다들 참으로 중국 사람이라면 외인도 얼로 중국에 들여보내야 한다였으니 어제의 하문이 신능의 생각과 바로 맞습니다. 상의 이르기를 내 생각으로는 이 외인은 저교로 논단해야 하나 이미 중국 사람을 찾았으니 이 일은 연휴로 바쳐 중국에 주문해야 할 듯하다. 아멘 이우청 권균 등이 아르기를 이번 외인은 영파부에서 도둑질하고 또 중국 사람을 사로잡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중국 사람을 찾았으니 이 외인도 아울러 중국으로 들어보내어 중국에서 처치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이 이르기를 이제 중국의 일을 덮건대 영파부 지방에서 외인이 도둑질을 한다 하니 이제 이 외인을 들여보낸다면 사죄에서 매우 마당할 것이다. 아멘 고영산 한영룬 등이 아르기를 외인은 중국 사람과 아울러 중국에 들여보낸 것이 일에 있어 선할 것이니 빨리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행이 아르기를 중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사대하는 정성에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한영룬이 아르기를 중국에서는 외국이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움으로 우리가 몰래 교통한다고 여길 것인데 이제 이 외인을 들여본다면 퀘사가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고려때도 중국이 외국과 우리나라가 매우 가까움으로 반드시 교통할 것이라 하여 이미 유서가 있었다. 하며 이행이 아르기를 신은 어제 주문할 때부터도 들여보내고 연유를 갖춰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이곳에 오래 있으면 일이 생길 염려가 있으니 이달 안에 별사를 차출하여 들여보내야겠다. 하며 남군이 아르기를 별 예로 보낼 사신은 미처 치장하지 못할 것이니 전에 차출하여 둔 정조사를 먼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리하라 하여다. 남군이 아르기를 이런 조건이 매우 많아서 자문 안에 중국 사람과 외인의 주안의 사인을 주의다 넣었었지요. 중국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니 이행이 날마다 승문에는 상사해 10일 안에 지켜야 합니다. 하고 한 형윤이 아르기를 중국에 이제 한 뒤에 보내면 일이 매우 늦어질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빨리 문서를 짓고 또 떠날 날짜를 정하라. 하며 이행이 아르기를 이번 문서에 신공적인 주의를 다스린 일 등도 부득이 아울러 주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달 안에 맺히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남군이 아르기를 전에 김거검 등의 일을 4개월이 지나서 주문하였는데 이제 예부의 자문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빨리 주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달 안에 들여보내도록 하라 하였다.